캔서 있으세요? 캔서. 수성 캔서. 딸. 수성 캔서. 캔서는 캔서에 빛나는 수성은 기억력과 모범성을 나타냅니다. 무엇이든 잘 기억하고 과거의 일을 잊지 않습니다. 배운 것은 전부 기억하는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이래요. 다만 배운 그대로를 기억하는 타입이기에 응용력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특히 어학과 역사 분야 등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나 모방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른바 흉내가 능숙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성이 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할 건지 선생님을 할 건지 이거 나오는데 수성 캔서는 여기 보면 어학과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사 선생님 하면 좋아요. 옛날 과거의 것, 우리 역사적인 것 이런 것을 되게 잘 알아요. 그곳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주의자이므로 처음 겪은 일이나 전례가 없는 일에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또한 지식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도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읽어내는 능력, 일종의 직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뛰어난 보좌 역으로서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한편 윤리적인 판단보다도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기호를 판단 기준으로 하기 쉬워 감정에 의해 판단이 좌우되기 쉽습니다. 달이 지배해서 그래요. 달.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 편을 둘 수 있어요. 이 별자리나. 그리고 여기 수성 캔서는요. 친구 관계가 원활하게 막 많이는 안 사귀어요. 근데 조금 사귀고 가족 같은 관계. 그리고 약간 친구한테 집착할 수 있어요. 집착. 달이 있다. 친구 관계가 깊고요. 말하는 게 감정적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친구에 의존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어적. 원래 캔서 자체들이요. 이것뿐이 아니고 수성 캔서뿐이 아니고 달이나 태양 캔서들도 약간 자기를 보호하려고 공격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는 정이 두텁고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이나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온화함도 있다. 그런 만큼 인기가 많으면서도 꼬득임에 약할 수 있대. 물 성향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행동은 빠릿빠릿하지는 않아요. 물이니까. 행동적으로 봤을 때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글 쓰는 거. 손재주 있잖아. 글을 쓰는 그런 글 쓰는 재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옛날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서 글을 쓴다든지. 일기 잘 쓰겠죠. 이 사람. 책 써. 그럼 이제 그런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나다. 여기도. 그럼 작가 하면 좋아요. 작가. 그런데 여기는 다른요. 여기는 인간관계로 보면 어떤 관계냐. 우리 보통 사람 연령대로 보면 중년이라고 그래요. 다른. 중년이기 때문에 나의 인간관계는 약간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수성이 발달되어 있는데 직업적으로 발달되었다. 그러면 내 직업을 보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중년의 여성들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이렇게 예측을 또 해요. 그렇게도. 여기 계자리 상으로 보면. 친구 관계가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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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지 않아요. 친구 관계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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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잖아요. 그 쌍둥이 자리하고는 또 다르죠. 쌍둥이 자리하고 다르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자체는 사회생활에서는 이런 중년의 부인들일 거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글을 써도 아주 어린 애들 글보다는 좀 요정도 중년 정도의 우리 중년들을 위한 소설 요런 거 쓰면 좋아요. 만약에 글을 쓴다라고 하면. 그런데 수상 대머나이는 젊은 사람 위주로 써야지. 그러면 또 뭐야. 황소는 뭐 하겠어요. 경제 관련된 거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해석은.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지금 뒤에도 있을 텐데. 5분 쉬겠다. 아 그거 선생님 저거 가져다 사면 돼. 궁금한 거였죠. 아 저게 아니 그거 저기 사가 척이 있어. 선생님 저 차. 저 안에 있거든요. 이거 그게 저 계좌로 해도 되나요? 계좌로 사도 되나요? 아니 그러면은 그때 넣을 안 넣어졌어요? 이거 지금 우리 혜주 씨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해서 그냥 쓰면 돼요. 이거 보고 쓰면 돼. 이제 다음부터 쓰라고 할 거예요. 아니 이거 순서대로 그냥 쓰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데. 영국과 나한테 전화하면서 큰 어디 가요? 발은 사자고, 수성은 물고기고, 뭐예요? 이게 발?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발 사자니까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면 되지. 아니, 수성은 물고기고. 또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뭐죠? 물고기고. 그러면 예술적인 거 하면 되죠. 예술적인 거. 그 예술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금 이거, 이제 이거. 네. 모든 게 저는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별자리를 좀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아, 그래요? 왜냐면 되게 빨리 가잖아요. 빠르다. 저는 되게 능이거든요. 되게 빠르시죠. 나는 애써 내 자리에 내 사주가 안 좋구나. 이렇게 다 오만, 다 이상한 내 얼굴이 있구나. 다리, 하나 안 끼고 다리, 하나 안 끼고 다리, 하나 안 끼고 다리, 하나 안 끼고 다리.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이 누군요. 아이고, 일단 말은. 아이고, 선생님 쓰면 되지. 그거만, 선생님 쓰면 되지. 그거만, 선생님. 유대관계. 선생님. 선생님. 뭐야, 이 지도는 하지 않아요. 유정 난 wolver서는 줘야 하나요? 아, 김 이모руж아 소중앙이 넣었다가 mucho интерес. 그 친구하게 하고 2004년 고노 warmer 텐데요. 여행을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여행을 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는 게 좋습니다.